자 고성국 칼럼 부터 보내드립니다 오늘 칼럼의 주제는 대통령도 대통령 부인도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이 개인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기관이라고 하는 점은 저희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논평을 했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국가기관이냐 아니냐 저는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김건희 여사를 뽑은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함께 뽑은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감당해야만 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만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은 다 공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기관이라면 김건희 여사도 국가기관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도 국가기관이라면 그에 걸맞게 보좌 시스템이 가동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들은 바로 그런 이유로 대통령실 보좌 대통령에 대한 보좌를 제1부속실에서 감당하게 했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보좌를 제2부속실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기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워낙 자파들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해 대니까 온갖 인신공격과 허위가짜 종 뉴스로 공격을 해 대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예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거의 집에 갇혀 있다시피 됐습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선거가 전개가 됐고 그때 다들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한테 불렀던 공식적 호칭인 영부인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상 공약처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발표를 했으니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지금 1년이 가까이 되어 오는데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보좌받던 제2부속실의 시스템에 의한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영부인이라는 용어도 대통령이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디 저 종북주사파 저 이재명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맞장이나 한 번 떴습니까 저것들이 공격했다 그러면 다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최대 약한 골이라고 생각해서 벽화에다가 어쩌고저쩌고 그냥 온갖 분탕질을 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거 양상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었어요 그 비정상적인 정치 비정상적인 선거 상황을 뚫고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에 조성된 선거 양상 선거 상황 속에서 당선되더라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제2부속실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공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릴 때가 됐다고 제가 문제제기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민생행보를 하고 프로야구 시구를 하는 모습을 같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당당하게 함께 행동하고 활동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 방문 같이 갔다 오잖아요 당장 이번 달 말에 2월 4월 26일 있을 미국 국빈 방문 이거는 대통령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대통령 못지않게 퍼스트 레이디 공식 호칭이 퍼스트 레이디고 그걸 번역하면 영부인인데 질 바이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와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 김건희 여사의 역할도 적지 않게 큽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제2부속실 김건희 여사를 전담해서 보좌하고 수행하는 그런 대통령 시일의 조직을 이제는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제가 어쨌든 정치학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학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되고 또 공부를 좀 하게 되고 그래서 프레지던시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건 주로 미국의 사례입니다만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부인들에 대한 연구는 경험적인 연구는 그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경험들을 반추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공식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의전이 있다 그런데 정상회담, 해외 순방, 국가기념일 참석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 부인의 역할 중에 저는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유경수 여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 대통령의 빈 자리를 메우는 역할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빈 자리 어떤 자리냐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 어렵게 사는 분들 대통령이 한 번 만나서 손잡아주는 것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대통령이 다 만나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대통령 부인들이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다 해왔던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정숙이처럼 그렇지만 대체로는 다 그걸 해왔어요 유경수 여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일종의 롤 모델처럼 해왔습니다만 다른 대통령의 부인들도 다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대통령이 커버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빈 자리들이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 어려운 곳을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대중과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감흥하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드라이너한 캐릭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비해서 대통령 부인이 갖는 소프트라이너한 그런 어떤 특성과 잘 결합되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곳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부인들과의 깊은 신뢰관계입니다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줄잡아 한 5,600명, 1,000명 정도 안 될까요? 장관 내각에 장관만 있습니까? 차관도 있고 또 따지면 차관보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몇백 명씩 되고 대통령의 직원 거리에 있는 실장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원로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안 될 거예요 부부가 함께 만나는 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정에 가면 다 부인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하게 되잖아요 그들을 대통령 부인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의 아내들이 갖고 있는 참 밖에다 내놓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 부인한테 하소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빈자리를 대통령 부인들이 맺고 왔던 겁니다 이런 정치인의 아내 대통령과 함께하는 주요 인사들과의 아내들과의 관계를 정말 깊이 했던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준 여사가 있습니다 김영삼한테는 화가 나거나 실망해서 돌아서다가도 손명준 여사 생각하면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원로 정치인들의 순례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대통령 부인이 채워온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주 관심사안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크린턴 같으면 보건의료 쪽을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또 미셸 오바마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는 거고요 또 지금 질 바이던도 교육 문제 같은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갖는 관심은 대통령이 갖는 관심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건 영부인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영역이죠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가 미술 전시 기획자로서 굉장히 실력 있게 성과를 쌓은 사람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갖는 그런 개인적 관심은 여전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 가서 일본의 건축가 안도를 따로 만나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개인적 관심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이런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의 관심과 또 상당한 전문성과 소양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게 국가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선용될 수 있다면 그건 마다할 게 뭐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 분야 때로는 교육 분야 때로는 봉사활동 때로는 대중예술활동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만큼 사회발전을 위해서 뭔가 길을 열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 척국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분야가 한 30%의 비중을 차지하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의 빈자리를 메꾸는 역할이 한 40% 공식 의정과 관련돼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한 30%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의 개인적 관심 분야가 한 30% 정도로 적절하게 잘 균형이 이루어진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활동에 대한 기획과 준비와 실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늘 대통령 옆에 붙어있는 사람으로만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좌파들이 안 그래도 어떻게든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온갖 가짜뉴스들이 계속해서 범람하게 돼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저는 선거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언론 지형 속에서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좌파들이 찾아낸 결정적인 약한 고리라고 찾아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상 집에 연금되다시피 했던 이 비정상적인 상황 이거 이제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는 완전하게 털어버려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감당했던 이와 같은 정상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대통령실에서부터 대통령 부인 보자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또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있는 일정 조율과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차분하고 계획성 있게 실행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진짜 소탈하게 만나고 진정성 있게 만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런 대통령 부인으로서 원래 자리를 정치적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긴 하나 대통령 실 차원에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